차들이 시원스레 내달리는 평화로 도로 곁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밭이 보이는데요. 여러 종류의 채소들이 자라고 있네요. 오늘 삼촌이 어디 계시지? 삼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촌이 눈이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거의 군대식으로 열맞춰 종대, 해처모야도 아니고 딱 열맞춰서 이렇게 신고 놔두셨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종류별로 해야 보기도 좋고 수확하기도 쉽잖아요. 여러가지 종류로 뒤엎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또 누님이 시각적인 안보까지 딱 드신 다음에 일부러 키우시는 것 같구나. 다양한 채소들이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있는 거예요? 양배추, 적양채, 그다음에 갓, 홍갓, 돌산갓, 무, 시금치는 조금씩 이제야 나오는 상태 또 여기 앞에 있는 건 배추 다양한 채소들이 있는데 양배추도 했었고 무도 무청까지 했었으니까 갓은 앞상의 제주 전에 또 이제 자팍다식에서도 다뤘던 식재료라서 오늘은 딱 봐도 그냥 배추네요 배추 네 맞아요 배추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럼 나만 몰랐네 무리도 다 알고 계셨구나 앞에 보면 이것들은 가족 단위처럼 너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심어 놓고 했는데 쏙 안 깨잖아요 묶음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 없으면 묶음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 있어서 배추를 쏙 감고 이렇게 노랗게 되는데 제가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작고 크고 퍼지고 이렇게 근데 누이 이 앞에 있는 배추들은 뒤에 있는 배추들이랑 잎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이고 눈도 예리하시네 눈도 예리하셔 다른 거지? 조금씩 이게 봄똥도 조금씩 섞여 있어요 봄똥? 배추라 했는데 거짓말 할 수가 없네 아 이거 봄똥이라는 것과? 네 봄똥하고 배추 조금 섞여 있어요 아 봄똥은 같은 배추과인데 봄똥은 이제 조금 다르죠 퍼지게 살짝 퍼지고 배추는 조금 넓게 심고 봄똥은 좀 좁게 심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도 조금씩은 섞여 있지만 저쪽에 봄똥 싹 다 심은 게 아 저 뒤에 있는 게 하얘 있는 게 봄똥 저거 봄똥이에요? 그럼 절로 가죠 네 절로 가게요 봄똥 있는 데로 가게요 봄똥 나 한번 봐봐서 줘 아이고 네 예전 초가 주변에 있었던 우영팥을 생각나게 하는 채소밭 겨울에도 채소들이 잘 자랐던 제주에서는 김장용 배추를 따로 재배하진 않았는데요 식구들이 먹을 만큼 배추를 키워 필요할 때마다 김치를 해 먹었답니다 배추밭이든 해야 될지 이거 봄똥밭이든 해야 될지 이거 여기가 진짜로 봄똥 배추가 아니고 봄똥인 거죠? 네 이거 봤을 때 배추 담기도 하고 봄똥 담기도 하고 헷갈리긴 하겠다 이게 네 그렇죠 배추랑 봄똥이랑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추는 썩아주면서 쏙 많이 앉아서 먹고 주면서 그거는 이제 김장김치를 하는 거고 봄똥은 9월에 파종을 해서 12월 중순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봄똥은 3월까지 먹을 수 있는데 봄똥이 더 달아요 아 그러면 봄똥으로도 하는 뭐가 있어요? 봄똥은 뭐 쿡거리도 하고 쌈도 싸먹고 요즘 과메기 뭐 한다고 해서 과메기 쌈 많이 해 먹잖아요 공통으로 많이 먹잖아요 겉절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아 겉절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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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맛있잖아요 금방금방 해 먹는 거는 겉절이 해 먹지도 맛있어요 근데 약간 게으른 거 아니까 이거? 아니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시들시들해 거의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도 수확도 안 오고 초록색 됐다가 눈이 와서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원래 네 그래 버리니까 여기 눈도 너무 늦게 녹고 해버리니까 밖에서가 시들시들 돼버린 거죠 아 눈 오기 전에 바로바로 수확했으면 시대지도 않고 아 이거 지금 몰랐구나 눈을 맞아야 달고 맛있지 눈 맞으면 봄똥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달달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맛있는 걸로 소비시키려고 이제 아 좀 더 기다린 거라고 그래서 제주에서는 봄똥을 가리켜 눈 맞은 배추라고도 부르는데요 눈과 찬 서리를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사이 단맛이 강해지고 더 아삭해진답니다 제주에서 봄똥은 꽃대가 올라오는 봄까지 아주 요긴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봄똥은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구나 네 약을 안하니까 아 맞네 보통 배추밭이나 이런거 보면 엄청 크게 하잖아요 밭을 근데 여기 보다는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끝 우리는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로 로컬 엘푸드에 여기도 그래서 다양한 채소들을 심은 이유가 또 그 이유인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누나님 오늘 제가 배추 봄똥 밭을 갔으니까 봄똥이랑 배추 좀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많이 얻어가도 돼요 아 진짜? 네 진짜 많이 얻어갖고 다요 네 그렇게 하세요 봄똥이랑 배추는 그러면 뿌리째 그냥 다 뽑으면 될걸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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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쏙 감고 이제 노랗게 돼가는 거를 요거? 요거 깨끗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서 해놓으면 이렇게 다듬어줘야 돼요 나중에 한번 더 다듬어주는 거 포장하기 전에 제가 또 어 아 그러면 암튼간 요정도로만 내가 이렇게 아이고 영 또 캐보나 찰도 귀엽다 모양 좋은 것만 잘 시작하면 돼요 알았으다 알았으다 누나 씻어 이제 아 진짜? 누나님 여기 쉬시고 네 나 이렇게 쉬고는 쉽지만 최근 여러 차례 내린 폭설 때문에 제때 수확을 못한 터라 농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3년 배추 한 포기 한 포기가 소중하기만 합니다 본격적으로 봄똥 소확에 나선 진석 씨 아이고 소 까줘야지 야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그 작은 배추 같은 느낌처럼 봄똥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귀엽네요 이게 딱 봐도 이거 튼실한 거 야 야무지다 너 제가 또 자팍다식부터 항상 식재료를 그 자리에서 먹는 또 우리 진석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팍다식 와 수분이 입안에 수분이 가득해지고 아삭아삭함도 너무나 좋고요 약간 채소인데 방울토마토 먹는 느낌 아삭하면서도 단맛이 그만큼 많이 나와서 토마토 먹는 것처럼 너무나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와 봄똥은 지금부터 시작해 꽃샘 수위가 있는 3월까지가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와 이거 뭐 한 소클이 딱 꽉 찼어요 와 깜짝이야 많이 했죠 이야 이거 딱 보니까 배추랑 봄똥이랑 확연히 차이 나네 네 완전 다르지 딱 맛있겠네 그러니까 이야 이 차이점이 있지 근데 이 아까 밭에서 수확을 하는데 구멍들이 송송송송 많이 나던데요 저기 아니 우리 입속에 들어갈건데 약을 안해야 무궁회를 해야 그래도 맞네 맞네 몸에 좋다고 해서 왜냐면 요즘 소비자분들은 그걸 다 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져가시면 구멍이 나면 아 이거 농약 안친거 이렇게 다 알던데 그쵸 그 차이점이 보이죠 배추야 뭐 김장철이니까 잘 팔리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이 봄똥 인기가 좋은가요? 아휴 확인이 다르죠 배추하고 달라가지고 봄똥은 겨울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잘 날죠 아 진짜로? 구개도 먹고 구개도 먹고 요즘 이제 콩 노란콩 검은콩이들 방앗간에서 갈아와서 집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잖아요 콩국 콩국을 해 먹을 때 볼똥을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배추보다는 이게 단맛이 많이 나서 저절로 맛이 좋아요 국구를 먹을 때는 와 난 벌써부터 군침이 막 입가에 지금 침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맞아 맞아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콩국을 해 주실 때 들어갔다가 난 배추인 줄로만 안 하신디 그게 바로 콩떡 콩떡이었구나 야 또 이렇게 추운 날 콩국 한입 땅 지금 날씨가 많이 땡기죠 생각이 나네요 그쵸 누님 개민 어떤 수확도 환속콜이 다 했으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얻어 가겠습니다 아이고 진성씨가 애쓰게 수확한 거니깐 가져가셔야지 배추랑 같이 이거 배추도 같이 통으로 이렇게 아 형 많이 마시? 아 예 이 정도 가져가면 될 거니? 아 출근할 건가? 출근하라고 남하근에 이거 지비가 김장해도 될 거고 아이고 맛있게 드시면 좋지요 저희도 아무튼 뭐 이거 주시는 거 맛있는 음식으로 또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가볼게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세요 네 갈게요 네 가세요 네 교수님 아 2월이 돼도 요즘 너무 춥더라고요 밖에는 그래서 이 추운 날 그래도 가장 맛있다는 제가 봄똥과 배추를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봄똥이 우리 예전에는요 이 봄똥을 가을에 김장하려고 이제 수확을 하는데 네 제주도는 그냥 오영팥에 가만히 놔둬도 겨울 때도 안 죽어요 음 그래서 얼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가운데는 노랗고 네 겉에는 이제 더이상 크지도 못하는 눈 맞은 배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되게 단맛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게 이제 봄이 되면 네 동이 딱 올라오면 동은 꺾어가지고 동지 김치하고 아 이파리는 국 끓여 먹고 이런걸 우리가 봄똥 배추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봄똥인거에요? 네 아 예전엔 그랬군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종자가 따로 있다고 해서 종자를 뿌려서 또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봄똥과 배추 따로따로 재료가 준비된 걸 보고 어떤 음식일까 아직까지도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어떤 음식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식재료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봄똥으로는 오늘 전을 부쳐보고요 배추로는 오늘 찜을 한번 해볼게요 전과 찜? 네 첫 번째 요리 배추전 우리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이 배추가 아닌 진짜 이 배추로 한입을 그냥 전총 딱 만들어서 줬는데 제가 생각한 배추전은 이게 아니거든요 봄똥 배추가 진짜 달아요 맛있고 제가 생으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잎이 보세요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전을 부치기에는 손도 모여 너무 많이 가고 하는데 약간 투박하지만 다 송송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양념을 진짜 반찬으로 먹을 수 있도록 양념을 해가지고 전인데 반찬으로요? 네 전을 반찬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봄똥 배추를 가지고 거기에 간을 다 맞출 건데요 맛도 내면서 간도 맞춰줄 수 있는 새우가루 그리고 반죽할 때 들어가는 멸치 육수 육수까지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해서 전을 부치면 밥반찬이 되는 그런 전이에요 그럼 전화면은 항상 간장에 따라오는데 네 오늘은 간장이 없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전이겠네요 네 정말 아직까지도 어떻게 형상이 만들어질지 궁금한데 그럼 첫 번째 요리 네 봄똥 배추전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봄똥은 포기를 나눈 다음 잘게 썰어줍니다 함께 들어갈 고추도 잘게 썰고요 달걀 풋노랄 멸치 육수를 섞은 다음 부침가루와 새우 간 것을 섞어 반죽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썰어놓은 봄똥과 고추를 넣고 부침가루를 입힌 다음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서 튀기듯 지져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내면 봄똥 배추전 완성입니다 교수님 두 번째 요리는 해물이 들어간 배추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배추가 해물찜에 들어간다? 응 이것도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해물찜이나 이런 찜 종류에 들어가는 것들을 단지 콩나물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콩나물 자체가 통통하면서 수분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굳이 찜에다가 꼭 콩나물만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이 배추가 굉장히 수분이 많이 올라서 탄탄하면서 또 겨울을 이렇게 이기는 상태에서 굉장히 섬유질이 난단해졌거든요 그러면 콩나물 대신에 메인이 배추로 들어간 거잖아요 썰어보니까요 그 수분이 그대로 살아있고 먹는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이런 해물이 사실 오징어하고 새우는 그냥 구하기 쉬워서 그냥 한 거고요 지금 제철인 뭐 바지락도 좋고 홍합도 좋고 네 그렇게 해서 배추와 같이 어우러지게 한번 찜 한번 해서 드시면 또 색다름만 느끼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물 배추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배추는 인맥 방향으로 길쭉하게 썰고요 미나리도 길쭉길쭉하게 썹니다 해물은 볼륨감을 살릴 수 있도록 칼집을 넣은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전분가루를 입힙니다 양념장은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다진 파, 참치액, 들깨가루를 넣고 섞은 다음 멸치육수와 찹쌀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만듭니다 배추는 김이 올라오는 찜기에서 1분 정도 찌고요 해물은 튀겨서 준비합니다 양념장에 멸치육수를 넣어 농도를 맞추고 튀긴 해물을 넣어 섞은 다음 찐 배추와 미나리를 넣고 잘 가무려주면 해물배추찜이 완성됩니다 네 교수님, 봄똥배추전과 해물배추찜 이렇게 두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 너무나 아기자기하게 잘 돼있는 전과 해물찜인데요 그냥 근데 거기 배추가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전부터 먹어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봄똥배추전 간장 찍어보면 양념장이 필요 없다는 거 단이 기본적으로 잘 배어있어서 장, 양념장, 간장 전혀 찍을 필요 없고요 지금 생각나는 건 오히려 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해물배추찜 와 이거는 정말로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제가 이 배추로 해물찜 만들어 놓고 진짜 뿌듯한 거 있죠? 어떤 게요? 이게 배추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만들 때는 걱정했었는데 이 배추가 해물하고 어우러지는데 이 배추의 시원한 맛과 아삭아삭한 맛이 해물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과연 배추가 콩나물을 대신해줄 수 있을까요? 와 콩나물 생각 1도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찜이라고 하면 아귀찜 해물찜은 다 콩나물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추가 오히려 더 아삭하면서 부드럽고 맛을 더 땡기는 너무나 좋은데요? 아 그래서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배추하면 정말 싼 배추 그리고 된장국에 넣는 배추 이렇게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 같은 이런 반찬도 만들어 보시면 식탁도 풍성하고요 또 다양한 맛을 즐길 수도 있고요 온 가족이 행복하겠죠? 그렇죠 행복한 식탁 만들어서 또 가족과 함께 좋은 또 편안한 겨울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네 밥상의 제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엑소 장애 Hannah ش아 갈아 ч